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임시 조치가 이뤄졌던 도로 침하구역에 나흘 만에 다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. 광주 서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 지름 70cm, 깊이 2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서구는 하수관 노후화로 물이 새면서 나흘 전 한 차례 땅꺼짐이 발생했고 이후 임시 조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 내린 비로 흙이 떠내려가면서 다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서구는 당분간 침하구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비가 그치는 대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